자 28번 보도록 할게 자 A가 0부터 2 사이의 범위에 있고요 자 Fx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대 자 이때 이제 A에 쳐서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해도 되고요 식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쉬우면은 다 돼요 다 되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렇게 해볼게 자 이거는 X축으로 저희가 접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이 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0되는 지점은 이미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 H에다가 얼마 집어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A파이 집어 넣으시면은 자 그때 함수값이 0이 되고요 자 그때 미분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도 0이 돼야겠지 그치? 아 H프라임 마이너스 A파이도 뭐가 돼? 0이 되어야 해 자 근데 저희가 H프라임은 F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죠? F에다가 마이너스 A파이 집어 넣으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자 그럼 너네가 마이너스 A파이가 뭐냐 이건데 얘는 당연히 음수예요 그죠? 아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고 그게 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니 저 친구는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주기가 이제 뭐고요? 네 4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반복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이런 값들이 되었을 때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마이너스 A파이는 뭐일 수 있다?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 뭐 이런 거일 수 있다 즉 A라고 하는 친구는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4분의 2 점점점 4분의 7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A가 0부터 2까지니까 그 사이에 이런 형태들 모아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?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범위를 좀 좁혀놨네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또 뭐가 되는 지점이 있겠니 HX가 0되는 지점이 있겠죠 그죠?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나가시면 된다 이거야 근데 뭐 그것도 당연히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본인 하기 나름이죠? 그래서 본인이 이제 좀 더 편한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그리고 저희가 A는 결국 4분의 M 형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A는 4분의 M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? 도함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우리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 그릴 때는 항상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? 도함수로 원함수 그릴 때는 도함수의 정적분이 뭐가 된다? 델타 Y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와서 아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M파이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즉 마이너스 A파이를 제가 한번 표시해 본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렇게 도함수가 있을 때 자 이 오른쪽 부분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?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? 오케이?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그려질 것이다 자 그러면 너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원함수를 그려볼 건데 원함수 그리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자 이때는 저희가 이미 HX 함수값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? 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가하겠죠? 얼만큼 증가하겠나? 면적만큼 증가하겠지? 면적을 구하세요 자 이 면적은 저희가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우고 있을 거야 2배 4분의 2죠? 자 그래서 1 나온다 아 1씩 증가하고 있네 그치? 1씩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저희가 지금 몇 번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? M번 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? 그죠? 아 이렇게 이제 1씩 M번 커지는 거니까 제가 그냥 4분의 M파이라고 했으니까 그죠? M번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M이라고 하는 Y값을 가지면서 아 X가 이제 0일 때 함수값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? 아 이만큼 줄어드네 이만큼 늘어나고요 이만큼 줄어들고요 아 여기서 줄어드는데 너무 많이 줄어들면 안 되겠다 그치? 줄어들고 늘어나고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럴 때 X축보다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되겠어 되겠어? 안 될 거 아니야 그치? 아 여기가 얼마보다 크고 하나 같다? 0보다 크고 하나 같다? 이렇게 모양 만드시면 된대요 얼만큼 줄어드는 거야? 이만큼 줄어드는 거야? 얘는 2 곱하기 뭐야? 아 A분의 1이죠 근데 우리 2 곱하기 자 A분의 1은 M분의 4일 거 아니야? M분의 4입니다 자 그래서 M분의 8 나오겠지 아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? M에서 얼만큼 줄어드는 거야? M분의 8만큼 줄어드는 거야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M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M이 얼마면 돼요? 3, 4, 5, 6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?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자 우리는 A가 제일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3이구나 라고 하셔서 A의 최선이 4분의 3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28번 문제 한번 잘 풀어봤는데 뭐 그냥 기본기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치? 아 우리가 미적분 해선 특히나 이렇게 정정함 나왔을 때 아 증가량 감소량 보는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치? 아 너네가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아 그때 이제 0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잘 밝히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런 걸 문자로 놓는 것도 실력이지 않을까? 너네가 항상 자연수나 정수는 내가 문자로 놓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아 4분의 1부터 7까지 바뀌는 걸 물론 뭐 다 해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4분의 M 형태로 일반적으로 논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28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갈게 자 29번은 당황스럽다 이제 풀어주기가 좀 그러네 이거는 틀림이 없는데 진짜 기본기 문제니까 자 기본기를 잘 갖추자 알겠지? 자 당연히 너네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? 누가 더 큰지 보는 거죠? A가 3보다 큰지 A가 3인지 A가 3보다 작은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만약에 A가 3보다 작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얘는 무시하는 거죠 그죠? 얘 보고서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3분의 1은 A라고 나오는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안 됩니다 자 A가 3이라고 하면 분모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A가 1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된 건 뭐야? 음 A는 3보다 크구나라고 알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A만 보면서 극한 구하시면 A 나온다? 맞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여기에서 이제 또 계산하는 거야 그럼 A가 크니 B가 크니? 모르죠? 그럼 다시 한번 이제 A가 크다고 한번 해봐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면 당연히 B 무시하고 A만 보시면 돼요 A분의 1 나오겠죠? 근데 A분의 1이 A분의 9와 같다는 거는 역시나 기적의 연산이니까 안 되고 자 A가 이제 B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B를 너네가 이제 계산 제일 큰 계산 요소로 보시면 되겠죠? 뭐가 나오게 될 거야? B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B는 A분의 9가 나오겠죠? 아 A, B는 뭐다? 9구나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에서 이제 아 A, B 가능한 걸 골라볼 텐데 우리가 A가 3보다 커야 돼요 그죠? 그럼 너네가 B는 A분의 9인데 A가 3보다 크면 얘가 3보다 작잖아 대소가 안 맞아 그치? 대소가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아 B는 분명히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3보다 커야 되는데 3보다 작은 거 나오면 모순이잖아? 안 된다?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는 B밖에 없구나라고 하시면은 자 우리 분모 분자가 똑같은 거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고요 그럼 A분의 9가 얼마다? 1이다? 그럼 A는 얼마다? 9다? B도 9다? 18이다?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귀여운 문제 제가 29번 본 것 중에 가장 쉬우니까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갈게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그치? 자 우리가 S세타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는 미분법 문제다 그래서 미분법은 기길럽 대이접점으로 나옵니다 라고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뭐 기존에 나와있는 세타를 가지고 S세타를 잘 연결할 수 있다? 자 그러면 연결하세요 그쵸? 자 근데 그 연결이 너네가 딱 봐도 어때? 아이씨 여기 사는데 뭐 나머지 길이 아는 거 있어? 각 아는 거 있어? 없잖아요 그쵸?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돼 아이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? 적절하게 변수를 잡아주세요 그쵸? 아 그럼 너네가 어디 알면 참 좋겠니? L 알면 참 좋겠다 그치? 여기 알면 자 여기는 L코사인 세타 여기는 L사인 세타니까 S세타 금방 표현될 거 아니야? 그럼 너네가 세타하고 L만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세타는 각이고 L은 길이야 세타하고 그 다음에 L을 연결하려면 당연히 삼각형이 필요한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삼각형으로는 세타하고 L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 맞죠?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을 보조선을 쓴다고 했어 자 그래서 너네가 원해평사이나 이런 걸로 각표는 더 이상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더 할 거 없어 자 그러면 법칙 쓸 건데 법칙 쓸 거 해 보조선 쓸 건데 그 보조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요? 뚱뼈네 여러분들 유명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이죠? 자 여기 오죠? 자 그러면 너네가 이제 코사인 제의법칙 식을 쓸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아 L과 세타를 코사인 제의법칙으로 연결 그 다음에 면적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입 미분 대입 하시면 끝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계산해 보니까 L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 L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시면 걔가 뭐야? 25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L과 세타 연결하면은 우리 S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? L 코사인 세타 곱하기 L 사인 세타 하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이제 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2분의 1에 L 제곱 사인 2 세타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니야? 자 이렇게 잘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미분 하시면 된대요 그럼 미분 할 때 L도 있고 세타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? 음함수 미용법 쓰면 되죠 자 S 프라임 세타는 자 얘 먼저 미분하니까 2 L 될 텐데 근데 뭐 붙여줘야 돼? 어 당연히 D L D 세타를 붙여주셔야겠죠? 이렇게 한번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 미분하니까 2 나가겠죠? 좋네 자 그럼 L 제곱 뭐 되는 거야? 코사인 2 세타 되는군요 자 여기에다가 너네가 알맞게 값만 집어넣시면 되는 거야 그 값은 어디서 구해? 여기서 구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니까 자 대입 한번 하시면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? 4분의 파이 그럼 식은 뭐가 되는 거야? L 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2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루트 2 L 나오겠죠? 마이너스 24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인수분해가 안되면 문제를 못 푸니까 되겠지? 자 루트 2 루트 2 하시면 자 우리 12가 필요하고요 3, 4 하시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딱 좋네 그죠? 아 우리 L은 얼마였다? 4 루트 2였다라는 거 알게 된답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면 L은 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도 필요해 DL D세타도 필요해 자 그거는 저거 미분하면 나오는 거죠 자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하시면은 2L 자 그 다음에 이제 D세타 아 DL D세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DL D세타 생기니까 제가 요렇게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2L 그리고 사인 세타가 0이다 뭐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2는 뭐 다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 주시고요 대입을 좀 하시면 되겠다 대입해 보니까 L은 4 루트 2인 상태야 너는 4분의 파이 집어넣을 거야 2분의 루트 2죠 그죠? 4 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2를 빼는 거야 2분의 7 루트 2겠죠 2분의 7 루트 2 거기다가 DL D세타를 곱한 것은 자 그 다음에 너는 넘어가도록 할게 넘어가시면 얘는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될 거고요 거기에 루트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4에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DL D세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? 자 마이너스 이거 그냥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2니까 7분의 아니죠 맞네요 7분의 4 루트 2다 어렵다 이 시계산 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? 자 산수 완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 다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치? 아 넣어보자 자 그럼 4분의 파이 넣을 건데 얘 2분의 파이어서 다행이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되니까 필요 없고요 자 여기만 잘 넣으시면 되는 거야 자 일단 L부터 4 루트 2 자 그 다음에 얘는 1 되니까 1 자 그 다음에 너희 마이너스 7분의 4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S 프라임 4분의 파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7 곱하라고 하니까 자 곱하시면 16에다가 2 곱해서 32 나오겠죠 정답은 32 이렇게 답 되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계산도 그냥 하면 되고 뭐 그냥 하면 돼요 그쵸? 자 미음법 문제야 자 미음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연결이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 자 안 되면 너네가 문자 설정해주고 1번식 2번식 만드시면 돼요 뭐 2번식은 너무 간단하니까 잘 만드시면 되고 1번식이 보조선이 좀 필요한데 뚱뼈는 뭐 염두에 그냥 이로 말할 수 없는 보조선이야 어? 뚱그런 거랑 뾰족한 거 만날 때 저희가 정의 표시하고 삼각형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이들을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유명한 보조선이니까 할 거 하시면 역시나 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뭐 근데 사실 또 다 모든 학생들이 다 담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쵸?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조금 이제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이 형들 뭐 1만 명, 2만 명, 2만 명까지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야? 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치? 그니까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맞지 못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이거지 그럼 쉬운데 왜 그랬을까? 너네가 기본적인 필수 유형에 대해서 많이 잊어먹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나오는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고 나오는 문제를 많이 만나면 각 단원별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너네가 좀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별로 기본 문제를 많이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유형화된 책을 구입하여 유형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야지 이제 기초 체력이 길러지고 아 이런 유형이 있었지 하면서 너네가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지가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 가장 좋은 책이 이니셜이니까 여러분들 이니셜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쳐보도록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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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마쳐보도록 할게요